자, 이제 모의고사 30번 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For species approaching extinction, Zeus can act as a last chance for survivors. 자, 우리 여기 보니까 species가 여러분들 종이야, 종. 동물의, 식물 동물의 종인데, 그 다음에 여기 approaching이라는 단어가 앞에 있는 종을 꾸며주는 거야. 접근하다 다가가다 이 말이야. 아, 그런데 좋은 데로 가는 게 아니네. extinction은 멸종이거든. 멸종으로 다가가는 종에게는, 즉, 곧 멸종 위기에 처한 종에게는 이 말이겠지. For는, 뭐뭐에게는 이 말이야. Zeus can act as 했는데. 자, 얘들아, 여기서 act as가 뜻이 뭐냐면, 한번 적어볼까? 자, 우리 act as가 뭐뭐로서 역할을 하다야. 적었니? 자, 멸종으로 접근하는 종들에게는. 동물원이 말이야, 동물원. 동물원이 마지막 기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대. 무엇을 위한? survivor, 생존을 위한 이랬지? 자, 여기서는 act as만 알아두면 되고, approaching 앞에 species 꾸며준다라는 것만 알면 되겠어. 동물원의 역할이 중요하겠네, 이 독해 지문에서는. 자, 두 번째 문장 가보자고요. recovery programs are established to coordinate the efforts of field, conservationists, and wildlife authorities. 라고 되어 있어. 자, 여기 보자. recovery programs가 뭐냐? 회복 프로그램이야. 회복 프로그램. 회복한다. 자, 문장의 흐름을 봐야 되겠지. 멸종으로 다가가는 동물들을 다시 정상으로 회복시킨다는 얘기지. 회복 프로그램이, are established 그러면 수립되다, 확립되다 이런 뜻이야. 수립되다, 확립되다. 자, 투부정사합비 끊었지. coordinate가 통합하다, 조정하다라는 뜻이 있어. 지금은 통합하기 위해서라고 번역을 하자. 자, 무엇을 통합하느냐? 사실 coordinate가 여러 가지를 조정하다 이런 뜻인데,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수많은 노력들을 통합하기 위해서. 누구의 노력이야? 여기서 끊었어. 현장, field 그러면 현장이야. 현장, conservationist가 환경보호활동가야. 현장, 환경보호활동가와 wildlife, 야생동물 당국이야. 당국, 국가, 정부 아래에 있는 단체들을 말하겠지. 이런 단체와 사람들의 모든 노력을 통합하기 위해서 수립된다. 이해 됐나요? 여기서 우리 coordinate가 통합하다니까, integrate를 적어도 괜찮을 것 같아. 됐지? 자, 그 다음 문장으로 또 가봅시다. 자, 요것도 한번 끊어보자. 접속사 as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끊어주고, 한번 끊어주고, it is not unusual for 앞에서 한번 끊어주고, 투부정사 앞에서 한번 끊어주고, 요정도로 끊으면 충분하겠지? 자, 이제 해석에 한번 들어가보자. 자, 그래서 그러한 종들의 populations, 개체수야. 개체수가 diminish, 감소하다잖아. 그럼 as가 뭐뭐함에 따라서 이런 뜻이니까, 감소함에 따라, 뭐 여러분들 diminish야 당연히 동의어 많이 알겠지. 뭐 가장 평범한 게 decrease 아니야. 그래서 이러한 종들의 개체수가 감소함에 따라, unusual한 게 아니래. 약간 이중부정이잖아. 드물지 않다. 특별한 게 아니다. 즉, 이거는 아주 일반적이다. 그래서 common으로 바꿔 적을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얘는 뭐야? 가주어잖아, 가주어. 그 다음에 의미상의 주어, 진주어 구문. 알지? 뭐가? 동물원이 시작하는 거. 캡티브 브레이딩 프로그램. 포획 사육 프로그램이야. 그러니까 어떤 동물들이 좀 멸종 위에 있으면, 야생에 있으면 그대로 멸종이 되니까, 동물원에 데려다 놓고, 수의사나 동물원 관리자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과학적으로 보살펴서 개체수를 늘려가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diminishing가 감소하다. 이 단어 잘 봐 두고, not unusual을 common으로 바꿔 적을 수 있고, 그죠? 좋습니다. 캡티브 브레이딩 act to protect against extinction. 그랬습니다. 그래서 포획 사육은, act는 역할을 한다. 이런 뜻이야. 작용한다. 자, 이거는 작용한다. 뭘 하기 위해서? 멸종에 맞서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protect가 이제 막다. 이런 뜻이니까, 멸종, protect against, 뭐뭐에 대항하여 막다. 멸종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act라는 것이 역할을 하다, 아니면 작용하다. 이런 뜻입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문장 가보자. 자, in some cases, captive bred individuals may be released back into the wild, supplementing wild population. 그랬습니다. 자, in some cases, 한번 끊어주고, captive bred individuals may be released back into the wild, 여기서 한번 끊어주고, supplementing wild population. 번역하면 되겠어. 자, 보자. 어떤 경우에는, 자, 여기서 in some case가 어떤 경우잖아. 지금 앞에서 어떤 문장이 나왔니? 포획해가지고, 동물원의 동물들을 포획해서, 얘네들을 보호하는 거잖아. 그러면 여러가지 경우가 생기지. 어떤 경우에는, captive bred individual 되어 있어. 여기서 인디비주얼을, 개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동물에게 쓰면, 개체라고 하는 게 해석이 맞아. 개체. captive가 포획한 이런 뜻이야. 포획해서 bred, 우리 breed가 기르다거든. 그래서 포획으로 길러진 과거분사야. 이해됐니? 포획해서 길러진 개체들이, 동물원에서 나와서 길렀겠지? 얘네들이 다시 야생으로, release, 풀어준다라는 말은, 방생대다라는 뜻이겠지. 맞지? 수동태야. 자, 그 다음에 콤마, 다음에 ing니까 이거 뭐야? 분사구문이야, 분사구문. 그래서, 야생 개체수를 보충한다, 이런 뜻이야. 보충한다. 이거 분사구문이야, 분사구문. 그래서 ing 붙은 거고요. supplement가 뭐야? 보충한다, 이런 뜻이야. 이해됐죠? 자, 그 다음 문장 가보자. 자, 이것은 가장 성공적이다 라고 했어.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뭘까? 또 자꾸 생각해야 돼. this. 왜냐하면 this만 넣으면 우리는 항상 문장 삽입을 생각해야 되거든. 이것이 뭐야? 그렇지. 포획한 개체수가 다시 야생으로 방생되어서, 개체수를 보완해 주는 거. 이것이 이런 상황에서 가장 성공적인 거야. 우리가 보통 상황이 나오잖아? 그럼 관계부사 외어를 쓴다. 완벽한 문장 이어지겠지? 개체수가 greatest threat, 가장 큰 위협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어떤 멸종위기 처한 동물들이 가장 위협에 처여져 있는 그런 상황. 그런데 뭐 가운데? 특정 생애 주기. 그러니까 지금 거북이 얘가 나오잖아. 거북이가 알을 낳아서 알에서 자라서 큰 거북이 될 때까지 여러 단계가 있잖아. 그런데 당연히 어떤 단계에서 가장 위협하겠니? 그렇지. 알이잖아. 알일 때는 새들이 다 주워먹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특정 생애 주기 동안 가장 큰 위협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전략을 쓰면 굉장히 성공한다는 거지. 자, 곧바로 넣어내.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Turtle eggs may be removed. 끊어주고 자, turtle egg가 제거된데 High risk location. 그렇지. 높은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Until after they hatch. 그들이 부화한 후까지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도 이렇게 선생님, 접속사를 이렇게 두 개를 연달아 써도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 그래서 답을 말씀드리면 Until 다음에 주어동사를 적으면 주어동사 할 때까지 이런 뜻이고요. Until after 주어동사를 적으면 주어동사를 한 이후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일단은 문법적으로 보잖아요. 사실은 접속사 두 개를 쓰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그런데 영어에서 이런 걸 어떤 사람들은 이제 복합 접속사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Until after는 관용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접속사 두 개를 다 써요. 예를 들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Until 6pm 그러면 오후 6시까지입니다. 6시 전까지 하는 거고요. Until after 6pm 그러면 6시가 지나서까지입니다. 6시 이후에 뭔가를 한다는 거겠죠? 이렇게 보시면 Until after they hatch, 그들이, 거북이들이 완전히 여기서 데이가 말하는 건 거북이 알이겠죠? 거북이 알이 부화한 이후까지 위험이 높은 지역에서 제거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알에서 완전히 부화된 이후에 다시 방생을 하겠다는 거죠. Until after 가능하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자 This may increase the number of turtles that survive to other to who 이것이, 이것이 뭡니까? 거북이의 알을 부화할 때까지 포획해서 우리가 이제 보호하는 거죠. 사육하는 거죠. 이것은 당연히 증가시키죠. 거북이의 수를 증가시킵니다. 여러분도 이거 a number of 쓰시면 안 되겠죠? 자, 죽격관계대명사 자, 성인, 성체라고 합시다. 동물이니까 성체까지 생존하는 거북이들의 수를 증가시킨다. A number of 안 된다. 자, 그 다음 문장 또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이에요. 자, 마지막 문장 Crocodile programs have also been successful in protecting eggs and hatchlings, capturing hatchlings once they are better equipped to protect themselves. 자, 여러분 볼게요. Crocodile programs have also been successful in 앞에 끊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capturing, 분사고문이죠. 분사고문 앞에서 끊어주고, once 앞에서 끊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two 앞에 끊어도 괜찮고요. 충분히 끊었죠? 자, Crocodile program이라는 것도 있어요. 악어 프로그램. 이것도 뭐 악어를, 멸종위기 악어를 보호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것도 또한, 또한 매우 성공했대요. 인 다음에 ING를 적으면, 뭐뭐함에 있어서. 자, 우리 알이나 해칠링이 뭐냐면, 해칠링이 유생이야, 유생. 우리가 변태동물이 있잖아요. 개구리 같은 거, 개구리의 유생이 뭐냐면, 올챙이야. 올챙이까지만 잘 키워도, 얘가 성체로 자라는데 아주 도움이 되겠죠? 이해 되셨죠? 그래서 알이나 유생을 보호함에 있어서 성공적이었다. 그리고 분사고문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 이 유생들을 잘 포획해서 키웠으면, 방생을 해야 되잖아. 근데 다시 잡으면 안 되지. 그래서 릴리슨 바꿔야 돼요. 이 문제 정답이 릴리슨이었고, ONCE가 뜻이 뭐야? 접속사로서 일단 뭐뭐하면, 일단 얘네들이, 이 유생이, Better Equipped to 그랬습니다. 밑줄 그어볼까요? 자, 어떻게 되겠니? 자, ONCE 일단 그들이, 자, 우리 Better Equipped to 그러면, 뭐뭐하기 위해서 잘 갖추어지다, 이런 뜻이야. 뭐를?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 되는 거죠. 그들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어떤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유생들이 스스로 잘 보호할 수 있도록, 뭔가 준비가 잘 되어지면, 이제 얘네들을 릴리싱, 방출한다고 분사고문이 되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저랑 같이 보시면은, 1번 문장은 뭐 이렇게 꾸며주는 거, 어렵지 않았죠? 자, 2번 문장, 우리 가주어, 의미상의 주어, 진주어 문장 하나 있었고요. 3번 어렵지 않았고요. 6번 문장, 문장 삽입 가능하시고, 관계부사 잘 봐 두시고, 그 다음에 Until After, 걱정 안 해도 되고요. 이런 단어 존재합니다. 자, 그 다음에 The Number 적어야 되지, A Number 안 되고요. 분사고문 보시고, 예, 문법은 그 정도면 충분하겠죠, 여러분들? Themselves, Them 구분해 주시고, 자, 주제만 한번 가봅시다. 자, 여러분들 제목 한번 적어볼까요? Deuce Contribution, 그랬습니다. 저거, 참 적었나요? 어, 동물원의 어떤 기여, 뭘 통한? 예, 포획, 사육, 이, acting 그러면, 어떤 활동을 통한 동물원의 역할, 동물원의 기여죠? 뭘 하기 위해서? 예, 멸종을 막기 위해서 이랬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목으로 아주 적절합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